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 않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산 사람아 정도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둘이 아닌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산 사람아 저기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산 사람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산 사람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산 사람아 저기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하고 간센본사람들이 activate 새로운 미 flights에서 하신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